안녕하세요. 2019년 3월에 있었던 토질 및 기초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시험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많이 강조했었던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랭킹의 통합 이론의 기본과정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 2, 3번 중에 3번 딱 보면 마찰, 옹벽과 배면이거든요. 배면의 흙을 마찰을 고려하는 것은 콜롱이죠. 항상 콜롱은 병마찰과 고려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고려를 해서 랭킹 토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3번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투수개수 항상 나오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투수개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형태에 물어봤는데 우리가 투수개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말이 나오면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을 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좀 해야 되는데 ds의 제곱, new, w, 1 플러스 2분의 2의 3승 그 다음에 형태의 마지막으로 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뭐 gs, 비중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해서 비중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명강사 되는 거 아니에요? 박용복말만 들으면 되라고 했었는데 비중을 딱 빼놓은 형태에 대한 문제인데 강급비가 클수록 좋고 크고요. 투수개수는 흙의 입자가 클수록 크고요. ds니까. 투수개수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크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의미가 없지만 꿀하고 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꿀을 그냥 흘리면 잘 흘러가요? 잘 안 흘러가잖아요. 느낌상 오죠? 그런데 꿀을 끓여봐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네, 투수개수가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거는 꿀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되고 물의 단위 중량과는 반비례한다. 물의 단위 중량하고는 비례하죠. 이 형태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 있을 거라고 하고 1, 2, 3, 4 중에 비중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비중은 딱 나오면 무조건 아니에요. 걔가 답이 되는 거지. 그런 형태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이론 공식에 대한 문제였고요. 보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에 대한 거 있어요. 보링은 회전식과 충격식이 있고요. 보링의 충격식은 굴진 소도가 빠르고 비용도 싸지만 분말상에 교란된 시료를 얻을 수 있고요. 회전식,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로터리 보링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터리 보링은 공사비가 많이 들죠. 아니라 확실한 코어도 얻을 수 없다. 확실한 코어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 얘기해도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말로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그림과 같은 모래지발에서 깊이 4m 지점에서의 전당강도를 물어보는 거였죠. 지금 우리가 이 점이라는 소리야. A점에 대한 거, 얘에 대해서 전당강도를 우리가 좀 알아봐줘요. 그런데 오케이, 모래지발, 우리가 힌트 돼 있어. 그러니까 C가 어떻게 돼? 제로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당강도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형태인데 얘가 날아가. 얘가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얘를 구하면 문제의 끝이죠. 문제가 끝이야. 그러면 유효옥력에 대한 형태에 대한 거니까 모래, 지하수가 어디 있어? 여기까지만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건 1m에 대한 건 감마T야. 오케이. 감마T 감마T가 1이야. 플러스 감마 세츄레이션에 감마 세츄레이션이니까 감마 서브는 어떻게 돼야 돼? 감마 서브는 감마 세츄레이션에서 감마 W 1만 빼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2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감마 서브 곱하기 3이야 라고 해서 감마 서브에 대한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얘는 1.8이었고요. 얘는 1이었죠. 곱하기죠.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3 해가지고 4.8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4.8 톰퍼 제곱입니다. 그럼 얘를 바로 그냥 대입하면 끝이죠. 타우는 따라서 타우는 4.8 탄젠트 30도예요.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고 조건에서 보시면 점천정 C는 0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친절한 거예요. 우리는 모래지반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C가 0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고 또 포하토다. 이건 포하토예요. 라고 말이 나오면 S는 1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어렵지 않은 문제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주셔야 될 이런 거 틀리면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운다고 박용복이가 우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은 풀이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보면 2.77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2번을 체크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72이다. 3.772이다. 3.772다. 4.3802다. 3.81다.